아 돌덩이가 거기 나왔다고? 맞아요 맞아요 봤어요. 그렇게 아주 출세했네. 뉴스까지 나오고. 돌덩이 지금 저기 큰 세상으로 유학 갔어요. 기사를 내보낸 곳은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. 산업화된 국가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견디고 있는 한국인들이 긴장을 풀고 위안을 얻기 위해 작은 돌을 반려동물처럼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 반려돌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건 2021년쯤으로 K-POP 아이돌이 자신의 반려돌을 공개하면서부터 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설명했는데요. 맞아요. 报道里 T3年前掀起的风潮宠物史主人 正式 세븐틴成员 진한. 他在2021年首次公開自己所養的石小진 小窩更是逐渐升級. 看看这華麗的小房间是不是让人很羨慕呢? 石小진甚至被主人强制修行. 小编莫名觉得有点疗愈呢? 어 저之后也有很多柯라 不时会好奇石小진的境况 동원의 반려돌이. 동원의 반려돌이. 동원의 반려돌이. 동원의 반려돌이. 동원의 반려돌이. 네. 걱정하지 마세요. 아 돌퉁이가 거기 나왔다고? 맞아요 맞아요. 봤어요. 네 그렇게 아주 출세했네. 뉴스까지 나오고. 돌퉁이 지금 저기 그 큰 세상으로 유학 왔어요 또 다른 건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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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도 잘 먹고 물도 필요 없어요 저는 또 듣기로는 세븐틴 선배님 정안 선배님 또 이거 키우신다고 들어서 저도 한번 이게 얼마나 오래 키우고 죽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잘 먹여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매일 체조도 시켜주고 이 친구 이름 뭐로 할까요? 스무살 제 생일날 태어났으니까 이 친구는 이 친구 이름은 브리트니입니다 네 호수를 채워가는데 상처를 집어삼킨 물은 어쩔까 잠잠해져 널 불품을 걷게 될 테니 미혼 끝에 뭉근이 맺은 미련을 던져 늘 그랬듯 늘 그래왔듯이 지금 살아 forever 우리 둘이 forever 천사회에 아니와 정답말은 믿지 않기로 해요 불이 걸음 번가 잊지 않았으면 애터러가 우리 나만이 지켜질 수 있지 지켜질 수 있지 우리 여기 이제 널